아 잘 왔다 왜 이렇게 커졌나 얘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아? 땡패스에서? 영건이가 늦잠 자가지고 영건이 계속 오느라고 이렇게 느껴온데 너 영건이 죽였어 너 이씨 어디서 늦잠 이러면서 앞둘을 치러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외국인 부른다고 해서 나무도 하나 다 갔나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? 형도 같은 것이에요 야 뱀 뱀 야 영건아 어 이거 살 못살아 이런 건가 보다 나 왜? 조심해 뒤에 꼬리 흔드는 거 보니까 내가? 내가 뱀 뱀 뱀 박수 박수 야 먹을 사람? 왜요? 야 건강에 좋다니까 강제로 먹여 최고 약한 너 하나 일로 와 강제로 먹어야지 일부는 잘하는 우리 부산 쪽으로 많은데 한글이 뭐야? 일부는 잘하는 사람 우리 부산 쪽으로 와야 돼 언어는 먹여 영어는 영건이 그 다음에 일어는 인건이 그 다음에 뭐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린 거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경찰서를 많이 갔다 와가지고 이런 거 내가 잘 알으니까 이름만 한번 주시겨봐라 그게 진싸대로 한 불나면 없게 야 너 왜 내 이름 안 읽어? 야 내 이름도 안 읽어 내 이름이 뭐예요? 야 거기 있는 거 하나씩 읽어 너 일로 와 너 야 끌어내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리사오리와 그의 아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리 그녀는 성령으로 인해하사오 정말 무서워 이제 그 안에 믿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영건이 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성수 그 다음에 우리 성국이 형 가족 성국이 형 또 형수님 야 영건이 우리 억울한 무신론자들도 회합을 한번 갖자 저희 목사 아들들 거기도 별로 예배받는 태도를 보아하니 너네들도 일로 와 같이 알렐루야 부활의 동산에서 너 손 봐봐 너 어디서 야 너 찍었어 너 이거 살인 미수야? 어 이 자식이 나 먹어야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어 이 자식이 저번에 지랄서 아무리 저번에 오늘의 연예는 라면, 파스타, 라면, 핫도그 오늘의 입에는 라면 국정은 대성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뭐예요 정신 안 차려? 국은이 풍전등화에 놓였는데 그게 뭐예요 체가 없게 자, 그리고 저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서 뭐 주먹이나 무릎이나 이런 걸 쳐도 되는데 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야, 우리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 아니, 여자만 4시야 야, 화이팅, 화이팅 야, 빨리 와, 빨리 와 야, 우리도 화이팅 야, 우리 평구는 삼촌, 삼촌 장가가 자, 둘, 셋 삼촌, 삼촌, 삼촌 그렇지, 좋아 야, 자, 둘, 셋 야, 뺏어서 너 뺏어서 너, 연건이 빨리 가서 어, 그래, 잘했어요 손으로 막 쳐 어, 야, 야 넘어뜨렸어 야, 너 반치, 반치 반치 아, 또 야, 우리 편 아니냐 아, 그냥 해 그냥 해, 그냥 해, 빨리 빨리, 빨리 쳐, 쳐 야, 아까 인원이 우리 편이었어? 아, 이 헷갈려라 아, 아니 진짜 누가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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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자, 우리 혼하고 나라고 아, 씨 야, 야, 야 딱 놔두면 골인자나 그렇지, 넘치지 수가 relay to the end 아, 행복 insi путaction 참고로 삼촌이 시련의 아픔이 있어서 앞에 사람이 어른거리면 가슴이 아프거든? 그러니까 삼촌이 공 잡으면 널리 피해주세요. 자, 시작! 간다! 앞에 놔줘, 놔주면 꿀이야. 야, 이런... 너... 어? 이리와, 머리 박아. 달려야지! 머리 박아, 이 자식이. 달려야지! 오, 이리와. 달려, 달려, 달려. 으이씨, 야! 으이씨! 잘했어, 사진. 잘했어, 사진. 잘했어. 좋았어, 좋았어. 뺏어, 뺏어. 붙어. 무릎치기, 무릎치기. 으이씨. 헛껴 꼼꼼아. 빨리 안마해줘. 빨리. 어디야, 어디. 빨리. 그쪽 편 안마해주고. 게임 계속해. 게임, 게임 계속해. Murray upstairs. SaintsDu ják helimen. 진짜 vicas gomen. 꽉 들어있어. 잘했다. 그래, 한 골. ہ... 한 골 넣었어. 흐흐흔 Encarannian Lan maioriaêu스. 아이, auch. deux 골 Böylejim men 。 재야 아래가 최고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 아빠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선 어떡해요 어쨌든 우리 이참을 빌어가지고 한 꼴 넣었으니까 진짜 한 꼴 넣었어 분리해도 어쩔 수 없어 실의 뜻이야 아니 이거 죄송하고 아픈사람 당연히 빠지는거지 인종사정이 없고 아빠 아픈데 해야겠냐? 빨리 빨리 야! 이참에 이겨보자 3명밖에 없어? 패스 엄마! 이거 빨리야! 안돼! 이 부름들이! 이런들어! 으아아아악! 으이 야 서진아 아까 내가 꼴 넣은거 어땠냐? 내가 꼴 넣은거 어땠어? 어? 달랐지? 응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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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! 오케이! 야 밟아 밟아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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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이! 꼴이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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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다! 아닌게 아뇨! 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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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고마워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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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 너! 야 일로와! 너 이씨! 내가 꼴 넣었는데 뭐 하고 있어? 아니 환자한테 주고 그래 공을 어? 안돼! 안돼! 아니! 가자! 가자! 국정원! 대성개입! 박근혜를! 휘턴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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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! 어! 빨리빨리 와야지! 기다리잖아! 이쪽으로 앉아! 자! 여기 앉아서! 공정원장 씻는거야? 헐! 헐! 어! 여기 앉아서! 바이스터의 손길을 보면! 이대로 보고! 잘 이꺼다! 잘 이꺼다! 오케이! 가자! 야! 따라! 나도 집에 가서 놀아라 또! 연곤아! 그럼 이제 또 한참 있어보겠다! 네! 응! 그래! 하여튼 그동안 잘 지내고! 천원만 줘! 잘 지내요! 네! 잘 지내요! 잘 지내요! 너네들도 이제 안내입니다! 황초에 갈게요! 네! 들어가세요! 아! 다! 네! 네! 들어가세요! 서영이 앞세욕 3 5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